line up 차이가 확 막 떨어지고 있는 구두는 아닌데, 역시 또 해도 패 서! 사거리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가 여기에도 1.33 방패 대박패, 대박패! 사원쪽으로 넘어가버리며 키, 키, 키 살았거든요! 죽었다라고 직감해서 정면돌파 정면돌파 빅토리 위치, 빅토리 위치 빅토리, 빅토리 빅토리, 빅토리 대박인데 데미지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그냥 따뜻한 겁니다 혈산병 대박이 아니라 그냥 뭐 뿌려졌다 철산병 정도 자 그리고 리셋 타이밍 한번 3초 2초 먹었고 들어갈 수 있나요? 못 들어가는데요? 라마 위험 샌드박스 상윤 안 돼요 혼자 남았어요 버블키는 샌드박스 엄빈히 따져보면 샌드박스가 부족할게 없거든요 자, 미드쪽은요 상대 나눠져있을 때 서미, 서미, 서미 서미 잡았죠 고스트가 날뛰고 스트래쉬가 죽어 버려가지고 아, 고스트가 이렇게? 지금 적당히 하죠 뒤쪽 텔 살려버리지 마라 트라이 네, 9시 이거 이대로 가면 답 없으니까 해보는거에요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해보는거에요 이거는 확실히 가진 플레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서민 합류 이거 기대로 끝날거 같은데 데려간것도 아니고 번호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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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이렇게 28분에 자라져? 네 그냥 잘하네요 아니 왜이렇게 잘하죠 그냥 잘 제일 무서운게 그냥 잘하는거에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왜이겨 잘하니까 선장 고스트 고스트요 성경주화 와 끝났습니다 약속도 그냥 깨버리며 야 이기네 GG